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? 주세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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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없으면 아무로 오해해도 되는 건가요? 왜 자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? 아까 누가 봐도 오해 살만했잖아요.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단속하며 살았는데... 저... 저... 내가 미안해요. 화 풀어요, 어? 내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. 저... 수금 갖다 줄게요. 하... 아... 참, 약 먹어야죠. 하... 물 갖다 줄게요. 하... 하... 뭐라고 말 좀 해 봐요. 사람 민망하게. 노래... 불러준다면서요. 뭐, 뭐 불러드릴까요? 신청곡이 있으세요? 단발머리잖아요. 아, 아... 조용필의 단발머리? 멋지게 등장해 보세요. 저기... 저기... 욕실 안에 있다가... 문 딱... 열고 등장하면서... 불러주세요. 아, 알았어요. 조용필처럼 멋지게 한번 등장해 볼게요. 조용필의 단발머리. 아, 아... 음... 쓰... 음... 음음... 아... 에이, 모르겠다. 자아! 어?